안녕 VLIFE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잘 나오나요? 안녕 안녕 이렇게 저희 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우리 산이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일상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제가 또 한식을 좋아하니까 저희 우리 KNQ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한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이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직 어색해요 이거 혼자 하는 게 아직 어색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해피 버스테이, 땡큐 밥 맛있겠죠? 이렇게 혼자 아니죠 같이 있으니까, 애틴이랑 분주하시네요 오케이 네,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맞죠? 한식 제대로죠? 먹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짜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또 따뜻할 때 준비해 주셔서 오늘까지만 또 먹고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이게 또 민트 초코 우유를 준비해 주셨구나 이건, 이것도 잡채인가요? 이것도, 이거는 불고기구나 네,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먹방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이렇게 차려주시기 진짜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준 저희 KQ 직원분들 한 번만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에이티즈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감사해요, 감사해요 한번 이거 또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어... 으... 씨윽 으... 우스 cracked 목회 knobs 오... ㅋㅋㅋㅋ 오, 진짜 맛있는데요? 제가 진짜 한식을 좋아해서 옛날에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막 치킨, 지금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진짜 한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또 계속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배달을 시키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포장용 용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분리수거하기에 진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요리하는 법 요리를 계속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요리를 시작하면서부터 더 한식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식이 그 맛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 건강해지는 맛 그게 좋은 거죠 요즘엔 다 비슷하긴 한데 건강이... 오, 맛있다 이거는 잡채는 뭔가 좀 매콤하네요 뭔가 중식 잡채 같은 느낌이에요 정답? 좋았다 진짜 중식 잡채? 어때요? 나쁘지 않았죠? 1개씩 먹으면서 어디 건지 맞춰보겠습니다 1개씩 먹으면서 어디 건지 맞춰보겠습니다 1개씩 먹으면서 어디 건지 맞춰보겠습니다 아니요, 배달? 만드신 거예요? 비밀? 오케이 근데 마침 알려주시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만드셨을 리가 없고 그걸 주시면 안 돼요? 객관식으로? 음식점, 시장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왜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시죠? 사 먹는 게 짱이긴 해요 밥 좀 먹겠습니다 밥 좀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준비해 주시는 걸 알고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여기 준비해 주신 성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커피만 좀 먹고 진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이거 다 먹으려고 감동이죠? 그리고 이게 메이비 케이크 이거 상풍명이네요? 오케이 이거를 소개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소개해요? 들어올려서 일부러 써놓으신 줄 알았죠 이렇게 좋았다 컨셉 자랑 컨셉에 자랑을 해 주시라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자랑해... 한 번만 다시 써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이거 들고 자랑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번 자랑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공주 왕관 컨셉이래요 그 다음에 또 복숭아가 들어가서 상큼한 이거 살짝 PPI처럼 할까요? 이게 저희가 제가 또 이제 별명이 있잖아요 네 민키 공주가 제 별명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컨셉에 맞게 공주, 그 다음 복숭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케이크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사셨대 왕관 붙이신 거예요? 왕관 붙이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왕관도 붙이셨대요 와 성의가 거의 으뜸이 갑니다 이거 어떻게 붙였어요? 쑥!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해서 저희 더 할까요? 자랑을? 페이브만 더 할까? 그만 그만 오케이 그래서 복숭아 알레르기 있냐고 물어보신 거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까지 그 다음에 그 저희 에이티즈 친구들이 생일마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다 있는 건가요? 이름을 다 아세요? 저희 팬분들도? 그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모르시는 거 같은데 팬분들 팬분들도 이름이 뭐예요? 그 제 옆에 있는 고양이는 다리라고 합니다 다리 친구 이렇게 안녕하세요 다리 친구님 네 되게 배고프 보이시네 아 이름이 써져 있구나 다리 아직 안 정해졌어요? 윤이 윤이 네, 이거 윤이 친구 호이 친구라고도 하는데 호이 친구는 또 누구예요? 이 친구, 호이 친구 이거 우영이에요? 아 저기 이 친구가 우영이? 윤회? 아 윤호 이거 윤호 친구? 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윤호 윤호 윤호이? 아 호이? 그거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해 봅니까? 네, 맞춰볼게요 이거는 산이 산이 이 친구는 윤호 한중이요? 은 뭐죠 이 친구는? 쥐인가요? 토끼? 토끼? 여상이? 성아 형 닮은 걸로 찍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홍중이 형은 뭐예요? 없어요? 홍중이 형은 생선으로 해주세요 생선 생선이라면 그러니까 그 닮은 캐릭터가 있어요 저희 에이티니분들 에이티니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닮은 생선이 있어요 생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캐릭터로 해주는 딱이긴 한데 홍중이 형이 조금 그 물고기를 닮았어요 홍중이가 잘생겼는데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그 이제 티니분들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뭐냐? 물고기가 어디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 니모를 찾아서 만나요? 맞죠? 그 그 영화죠? 거기에 담은 파란색 파란 색깔 그 친구가 있어요 홍중이 형한테 혼나는 거 아니겠지? 파란 색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살짝 닮았어요 홍중이가 또 다람쥐를 닮았다고도 하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건? 아 이건 또 직접 만드셨다고 저희를 위해서 하 또 저희 KQ분들은 또 요리도 잘하세요 저는 못 닮았어요 그러면 저희 우리 티니분들 저는 못 닮았어요 우린 또 이거 이게 요? 요? 나 에 아마 내가 기린도 있고 병아리다 옆에 있는 기린, 기린 늑대 어떻게 이렇게 세... 이렇게 세 동물들이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안 맞죠? 기린, 기린 늑대 기린 늑대, 병아리? 오케이 늑대가 좋긴 하다 늑대 좋다, 늑대 좋다 좀 늑대처럼 하고 올 걸 그랬다 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건 딱 보면 감이 오는데 어디 건지 이게 요즘 김치가 편의점 김치가 제일 맛있거든요 딱 이거 편의점 김치 정답? 만드신 거라고요?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요 편의점 김치다 맞죠? 맞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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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요. 이게 제가 안 들리겠다. 먹는 소리가. 좀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생일인데 실감이 안 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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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생일 엔디 힌트를 좀 주라고 해가지고 생일 엔디가 뭘 거 같아요? 제가 또 자주 쓰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제가 생일 엔디로 뭐를 했을 것 같은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아요 수면양말, 모자 제가 또 모자 특이한 거 진짜 많이 쓰긴 하죠 너무 특이하면 또 우리 티니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더 편한 거예요 텀블러도 있고요 수면 안 돼는 안 씁니다 제가 안 돼는 안 돼 가방도 있고 이게 안 나오네요 맞죠? 이게 안 나오네요 안경 아니죠 안경은 좀 가격이 있으니까 아무도 이해 못 하셨구나 아무도 이해 못 하셨구나 응 안경 가격 어, 0 팔찌? 팔찌도 괜찮았겠다 팔찌 할 걸 그랬다 팔찌 진짜 많이 하긴 하죠 팔찌 아니에요 미역국이 미역국 맛이에요, 어떻지? 이게 짭짤해요 제가 미국국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 맑은 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북엇국, 미역국 막 이런 것들 또 계란국 또 계란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또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많이 안 착용하시나? 원래? 이렇게 일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힌트를 드리자면 잠깐 뭐 슈퍼 갈 때 뭐 직업에 그냥 잠깐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갈 때 꼭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보면 그럴 수 있죠 나왔나요? 반지 목걸이 있죠? 아닙니다 정답 한번 맞춰주셨다 걔 나왔다니까 이제 제가 준비한 생일 MD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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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슬리퍼입니다 자, 박수 반응이 없으니까 오케이, 좋았다 제가 또 슬리퍼를 준비했어요 슬리퍼예요, 슬리퍼 슬리퍼 괜찮으시죠? 좋다, 우리 티니 분들이 반응해주신다 네, 실용적이죠 완전 좋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슬리퍼를 진짜 편하고 색감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다 제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살짝 그 느낌 있고 어디에서나 신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그 좀 이렇게 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더 준비 중이라서 아직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곧 저의 생일 MD가 나간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아마도 저의 생일 오늘의 TMI 오늘 계속 이제 저희 에이티즈 친구들이랑 스케줄 아침부터 쭉 하고 저녁이 돼서 저의 생일을 또 기다리고 제가 또 오늘 홍대에 찍으러 갔어요 저희 생일 광고를 진짜 많은 저희 팬분들께서 감사해주셨더라고요 아주 너무 기뻤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찍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어떻게 또 보답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복합니다,잉? 네 댓글 소통을 하고 또 기린 친구 이름을 제가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린 이름을 같이 한번 지워볼까요? 저희 우리 TMI 분들이랑 시간 있으면 그림 그려달라고 큰 슬리퍼 큰 사이즈도 만들어주세요 슬리퍼 사이즈 아마도 아직 안 정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내공을 해보겠습니다 슬리퍼 색깔은 어느 색을 원하세요? 민키린 슬리퍼 우리 티디들은 다 몇 신으세요? 노란색 원한다고 검정, 노란색, 보라색, 남색, 검정 235 오케이 나 240 때 안 타는 검정색 250, 240 240 블루, 노란, 무지개색 많은데 저희 이거 KQ 직원분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참고해 주실 거 같아요 이렇게 생일상도 이렇게 다 차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제가 이렇게 손수 직접 만든 슬리퍼 우리 KQ 아마 저희 대표님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잘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근데 외출용 슬리퍼예요 아니에요 내일 아침 메뉴 추천해 달라고 저는 요즘 아침에 뭐 먹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에 계란국에다가 밥이랑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근데 그게 또 나 이렇게 개운해지고 좋더라고요 이게 맑은 국 있잖아요 다 그런 거에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상추 상추 오늘 입을 크게 벌리기 뭔지 아시죠? 그런 날 아시죠? 입을 크게 벌리기 싫은 날 상추는 제가 또 집에 갖고 와가지고 저희 멤버들이랑 먹을게요 그냥 이제 거의 다 먹어봤는데 저 여기에서 베스트를 다 꼭 뽑아보자면 어제에 맛있었냐면 아니 근데 이게 한 개만 고를 수는 없는데 일단 저는 미국이 되게 맛있었고 그 웃음은 뭐시죠? 그다음에 저는 잡채가 의외로 매콤해서 맛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맛있었지? 아 이거 다 맛있었는데 잡채도 맛있었고 이 친구 이 친구의 오징어 볶음인가요? 오징어 볶음도 맛있었고 이렇게 또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매콤하면서 짜고 매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짝 시원하게 잡아주고 하나로도 다 같이 잡는데 우리 케이크 휴지가 없는데 그만 언급할게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린 이름을 지어줘야... 지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티니분들이 민기린 민키린 이 딱 두 가지만 본 것 같은데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 먹으라고 민기린 아마 멤버들이 시간이 늦어서 스케줄을 하고 끝나고 와가지고 아마 다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민기린, 핏기린은 보죠? 아, 나 픽스해가지고 그러면 언급할 때 F로 발음해야 되는 건가? 뭐? 핏기린? 이렇게 나이스? 댓글에 왔네요 KQ분들 감사해요 성아 형한테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 형 앉아보고 있었어요? 어 한 번, 그 통화해도 되죠? 다들 얘기 스피커폰으로 어 네, 제가, 저는 이렇게 또 화성으로 이렇게 해놨고 형, 내 거 보고 있었어? 그럼 오케이, 뭐하고 있어? 너 기다린다 아, 나 기다려? 어 나랑 뭐하게? 굉장히 축하한다 아, 고맙습니다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이 제일 먼저 해줬습니다 생일 축하 역시 형밖에 없구만 안 피곤해요? 어 원래 그거 있잖아 어떤 거? 엘리베터 앞에서는 엄청 피곤한데 맞아 말짱해지는 거 씻고 나오면 또 갑자기 뭐 하고 싶고 밥은? 아, 씻고 나왔어요 어, 밥은? 밥 아직 안 먹었어? 나 지금 차려진 거 봤어요? 어, 그거 보고 배고파서 시켰어 너 이제 뭐 시켰어? 나 안 좋아 좋다 좋다 이게 성화 형이 한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성화 형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건데 옛날에 형 기억나요?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었던 거? 아 아 예, 미치 못해 그리고 이게 어머님이 개장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개장해 주셨는데 실례지만 그때가 저희 데뷔하기 전이었나요? 데뷔하기 전에 소고기랑 개장이랑 같이 해 주셨어요 네 저희 엄청 친했어요 원래 저희 데뷔하기 전에 되게 어색했다고 뭔 소리야 어색했잖아요 그때도 어색했나요? 그때도 어색했어 그렇긴 하네 근데 요즘에는 저 성화 형이랑 거의 성화 형이랑 붙어있어요 인정? 제가 거의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있긴 하는데 인정? 성화 형이랑 또 취향도 잘 맞고 해가지고 형 고마워요 너야 족발 오일 시간 됐겠다 맛있게 먹고 그래, 고생 잘하고 어, 사랑해 열심히 와 어 어 사랑한다고 이게 방송이라서 그 멋 부리는 거예요 성화 형 맨날 와가지고 사랑해 막 이러는데 안 되겠어 너무 잘해줬다 성화 형 목소리 들렸어요? 성화 형 목소리 들렸죠? 다행이다 안 들릴까 봐 또 뭐하고 있었지 제가? 기린 이름 짓고 있었죠? 기린 이름 짓다가 성화 형 얘기가 나온 건가? 의식이 그리는데 거의 다시 한 번 대단히 민기린이 제일 많아요 얘가 민기라서 민기린이구나 작은 곰돌이 풍선 쓰러져 있는데 새우주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바람이 다 파졌거든요 거의 죽어가는데요, 이 친구? 윤호 거죠?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죽어가는구나 언제 부활해요, 이 친구? 오늘? 죽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윤호는 신고니까 우리 윤배우 님이시잖아요 이 친구가 호이? 호이? 윤호라서 호이라서였구나 저는 이 친구를 이제 저희 티니가 우리 티니가 또 지워줬으니까 민기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의 표정을 보면 윙 하고 있어요, 얘가? 좀 삐져가지고 친 것 같아요, 삐져서 그래가지고 윙 하고 있네 밍밍하다 이게 살짝 밍밍했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이라서 이렇게 오케이 이제 좀 저 배불러가지고 이제 뭐 해볼까요? 우리 TV분들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죠 네, Q&A 타임 오케이 실내화라고 실내화? 오케이 저희 MZ 상품이 실내화예요 실내화로 된 거구나 근데 안에서 밖에 못 신나, 그러면? 밖에서는 못 신나? 이게 다시 변견됐습니다 원래 요즘에 층간 소음이 있기 때문에 살짝 홈쇼핑 같은데요? 요즘에 또 층간 소음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파트도 많이 살고 주택도 많이 사시는데 또 이렇게 슬리퍼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집에서만 또 이렇게 싹 신을 수 있게 멋있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제 MZ 상품 근데 제가 진짜 다 디자인은 제가 다 했어요 구상도 다 제가 했는데 이걸 몰랐네요 그랬구먼 근데 또 저도 실내화 신고 있거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우리 커플로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인증을 합시다 우리 또 소통을 하잖아요? 제가 계속 올려드릴게요 신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난 집에서 슬리퍼 안 신는데 이제부터 신으시면 돼요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딱 떼면은 다들 이제 슬리퍼 신으시죠? 네, 저희 우리 KQ 제공은 전부 다 슬리퍼를 신으세요 이거 요즘에 진짜 중요하다니깐요 이게 옛날에는 온돌집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부트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에어컨 이렇게 되게 난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러면 다리가 또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슬리퍼를 많이 신는 건데 또 우리 티니를 위해서 제가 또 실내화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고 사실 되게 기다렸어요 저번에는 이렇게 좀 안 꾸민 상태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꾸민 상태에서 좀 이렇게 우리 티니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되게 어제부터 좀 설레면서 기다렸고 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너무 설레더라고요 제 생일도 생일인데 혼자 이렇게 멋지게 차려진 곳에서 이렇게 티니분들과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생일과 갇힌 그런 시간들이 저 네 요즘에 빠져있는 거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해주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모여서 이렇게 뭐 음모론이라든지 과거에 있던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는 걸 요즘 좀 좋아합니다 어제도 어제도 저희 매니저분들이랑 세 명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매니저 두 분께서 밥을 안 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또 티비를 봤어요 음모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하는 티비를 봤는데 눈 떠보니까 우연이가 저를 깨우고 있더라고요 소파에서 세 명 다 보다가 잔 거죠 어제는 사실 이런 게 TMI였고 네 맞아요 그거 맞죠 엄청 좋아하죠 그게 또 재밌어요 그런 게 이제 요즘에는 만나서 얘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집에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즐겨보고 예전에는 제가 또 요즘에 요즘에는 아니고 한 두 달 전에 닭발에 빠져서 닭발 보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딱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시간 또 금방 가고 네 여기는 민키웨이를 되게 기다려주시는 우리 티니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아마도 저희 KQ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마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소통이 빨라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지금 핸드폰이 다들 올라가셔서 그 BGM도 되게 좋았죠 또 기억나네요 또 기억나네요 오랜만에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그것도 진짜 얘기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민키웨이를 또 제작을 하면서 나는 이런 옷을 입고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를 알려드리면서 아 BGM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진짜 바로 민키웨이를 위해서 그리고 에이티니분들을 위한 이벤트송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BGM이 그래서 아직 제목은 없는데 근데 그 BGM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그다음에 저희 그 민키웨이를 하면서 생각나니까 그 인트로 보면 저희가 옷이 쭉 나오면서 막 되게 효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되게 제가 이렇게 구성안 같은 거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또 되게 힘들어요 작업하기가 저희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힘든 거를 또 잘해 주셔가지고 또 디벨롭해서 멋지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티니분들한테 더 좋은 거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버블티를 안 먹은 지 좀 돼가지고 안 먹는 거 같아요 평생 라면 안 먹기 네, 평생 탄산 안 먹기 저는 탄산 안 먹을 거 같은데 제가 면을, 제가 라면을,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라면 맛집을 꽤 많이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라면 집도 몇 군데 있는데 나중에 이거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또 보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름은 얘기 안 해드리는데 그 라면 집을 가고 다른 라면들이 못 먹게 돼서요 근데 거기가 또 빨리 닫아서 한 두 달 정도 더 못 먹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요리를 하잖아요 그 재료들을 섞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라면이 뭐 돼지고기 같은 거를 밑에 볶고 고춧가루나 고추기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멘농 하면은 그게 또 진미랑 또 새우 같은 것도 넣으면 진미랑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딱 살찌기 좋은 맛이죠 배고프 배고프죠? 네 크, 배고플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는 게 딱 좋은데 빨리 딱 준비했었어요, 저 제 생일인데 원래 생일 때는 뭔지 알죠? 딱 먹으면서, 저랑 같이 딱 먹으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하는데 저희가 또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그 티저는 나왔어요? 그 해적왕의 해적왕의 한 남자라고 제가 또 김종국 선배님이랑 또 다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지금 포스터만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또 엄청난 걸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여름이기도 하니까 제가 또 처음 가수의 꿈을 키운 게 근데 김종국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김종국 선배님과 촬영을 하고 또 깊은 이렇게 위대감을 쌓을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선배님이랑 이 계기를 위해서 더 아직까지는 엄청 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종국 종국이 형께서 리틀 종국이라고 진짜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너는 나랑 좀 비슷한 거 같아 이렇게 하면서 너는 우리 운동은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리틀 종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콜라 아 에이티니가 생각하는 이번 콜라보를 통해 기대해줬으면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읽었는데 이거 맞나요? 민기가 생각하는 에이티지가 에이티지가 이번 콜라보를 통해 기대해줬으면 하는 건 뭔 뜻이죠 이게? 에이티지가 에이티지가 김종선배님이랑 하니까 그러니까 에이티니가 에이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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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김종선배님과 콜라보를 하니까 에이티니가 기대하는 거 이거는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영이한테 또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야 나 늦었냐? 어 아니 안 늦었어 너가 두번째거든 아 두번째야? 어 첫번째 누구야? 성화요 아 진짜로? 야 나 기다렸다 아 그래? 아 미안하다 야 너는 해줄 줄 알았지 난 너 아줄 줄 알았어 산이 생길 때 와가지고 아 지금 무혈중이야? 어 아 그래? 근데 내가 이틀 연축 두타만 못돼요 야 지금 이거 스피커폰이나? 아 그래? 내가 이틀 연축 두타만 못돼요 아 어제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 나 너 이렇게 밥을 안 먹었을 건데 야 다 먹었어 다 먹은 거야? 어 내가 초반에 밥만 먹어가지고 어 좀 미안해서 이렇게 계속 소통 vf를 하는 거지 소통 vf 하는 거야? 응 근데 방금 나왔어 아 진짜로? 밥은? 밥 먹었지 고맙다 야 뭐 먹었어? BBQ 황금 올리고 저기 양념밥 프라이드 맛 닭다리 온 사람 역시 BBQ는 딱 그렇게 먹어야지 야 티니한테 인사 좀 해줘 안녕하세요 티니 네 우리 우영이가 이렇게 또 와줬네요 미니스도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 제가 또 사님 거까지 어제 거 해가지고 제가 부탁은 못돼요 여러분 제가 또 우영이랑 요즘에 진짜 잘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새 우영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내가 두 번째야? 어 너가 두 번째지 아 너 왜 한 줄 아니네 나 너밖에 없어 너 성화까지 똑같이 얘기했지? 아 뭔 소리야 나 이거 처음 얘기해 나 너랑밖에 안 붙어 다니잖아 맞지 그거 성화 형한테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야 성화 형한테 물어봐봐 나 거짓말 하는 거 알지? 영아 난 너밖에 없어 네? 믿는다 야 믿어 진짜로 난 너밖에 없어 사랑해 사랑해 끝나면 나도 사랑해 아 오케이 끝나면 조심히 돌아와 알겠어 좀 이따 보자 응 응 아 역시 우영이밖에 없죠 아 웃기다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더 먹게 되네 는 그의 여행이 다 먹게 되네 또 얘기하니까 더 먹게 되네 그냥 biomedical food 잘 먹게 되네 이것만 다만 그리고 그리고 요즘에 그 국이 되게 편의점 슈퍼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이 국까지 해 드시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 국들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챙겨드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숙소 생활하고 하니까 국 같은 걸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배달음식만 먹고 그렇게 돼서 살짝 이런 맛들을 잊혀서 인스턴트만 익숙해졌는데 국들을 이렇게 다시 요즘에 이렇게 편의점에서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었는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드실 때 이렇게 아침에 챙겨 드... 챙겨 먹고 싶을 때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또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우리 티니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틴니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룸메이트가 없고요 독방 쓰고 있습니다 혼자 리얼리티 얘기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종국이 형이랑 계속 나갔다 들어오네요 에이틴이가 지금 저희가 종국이 형이랑 이렇게 리얼리티를 찍게 됐잖아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제가 또 스포 전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맞추시면 한 개 한 개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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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예능 맞죠? 예능도 맞습니다 헬스왕 나왔고 청량 나왔어요 청량 범죄점퍼요? 번지점퍼요? 그 종호 씨가 그래가지고 리얼리티가 몇 부작이냐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리얼리티인가요? 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귀여운 모습 당연히 귀여운 모습도 많이 들어가 있죠 노래 있나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 같이 라이브하기 컨셉이 뭐야? 약간의 스포 이런 거를 해달라고 귀신의 집도 있는데 귀신의 집... 귀신의 집은 아니고요 운동... 운동이라... 운동도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또 성덕이긴 하죠 또 이제 선배님에서 이제 종국이 형이라고 해서 부르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전화번호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중에 맞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많은 스포이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스포예요 이건 진종국은 당연히 구독했죠 친해졌죠 엄청 많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어떤 향을 제일 좋아하냐고 향? 향? 저는 그... 바디워시 향을 좋아해요 뭔지 아시죠? 오늘 자기 전에 노래 추천 제가 바로 찾아볼게요 노래를 제가 노래를 추천해드릴게요 어떤 노래 자기 전에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이제 1시니까 또 우리 에이틴이 자러 가봐야 되잖아요 이한디올의 홀딩온이라는 노래도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김종국 선배님의 제자리 걸음이란 노래도 자기 전에 노래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요한의 반복이란 노래도 좋거든요 이것도 추천해드리고 이 정도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듣고 있는 노래들이에요 요즘 듣고 있는 노래들이에요 네 저희 이제 음원이 사실 이렇게 오픈이 저희가 되거든요 얘기를 해도 되나 봐요 노래가 근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걸? 나 처음인가요? 저희가 이제 종국이 형이랑 음원을 같이 내게 돼요 엄청난 스포죠 네 근데 이 노래가 저는 여태까지 들었던 곡 중에 감히 세 손가락에 드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래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멤버들의 케미랑 케미랑 저희 종국이 형이랑 케미가 계속 뿌이는 곡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국이 형의 특유의 노래 그 감성도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번지점프는 근데 제가 번지점프 진짜 무서워하는 게 아닌데 저는 하면 합니다 우리 틴이 뛰길 원해요? 우리 틴이 저 번지점프 뛰길 원해요? 우리... 봐봐 아무도 뛰라고 하지 않으시네 원한다고요? 원해요? 저는 우리 틴이가 뛰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저는 어디에서든 뛰는데 계속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저는 무조건 저는 그 제가 고소공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로요 우리 틴이가 또 뛰지 말라고 하니까 못 뛰겠다 나 뛰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또 이제 캡처 타임 해달라고 하셔서 캡처 타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일이... 오케이 네, 이렇게 생일이 되자마자 이렇게 생일이 되자마자 에이틴이랑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더 제가 준비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거의 이제 쏟아져 내릴 텐데 네티이가 이 시간들을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조금이라도 저희를 보면서 활기찬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 미안하네요 더 행복한 추억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캡처 타임을 저희가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안 한 것 같아서 좀 이제 가까이에서 캡처 타임 해 볼게요 캡처 타임 네, 감사합니다 더 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또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생일 파티 해줘서 너무 고맙고 푹 자고 내일 또 봅시다 엘진이 사랑해요 고생했어요 헷 ra 다행이야 여름 더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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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